저어장 여러분들 하나 둘 셋 하면 웃으세요 돼요 사진찍게 하나 둘 셋 김치 야 이거 다하네 어떻게 해야돼요 퍼스분들을 돌려드릴까요 오케이 여러분 같이 사진찍어요 자 여러분 웃으세요 웃어야 잘 나옵니다 김치 여기다 김치치즈 그럼 제가 일로 갈게요 이러면 편하죠 네 그럼 돼요 어 완전 잘 나와 하나 둘 셋 화면에 봐봐요 아 이렇게 하나 둘 셋 야 저 오락실에 오락 잘하는 아저씨같이 나오는데 부분 잘자 내 꿈꿔 코코 자세